파티만 함께 쿠킹타임 이게 뭐죠? 오늘은 제가 아주 공간한 메뉴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건 바로 버섯이죠 이게 3가지 종류의 버섯이 있는데 오늘은 이 버섯을 사용하겠습니다 버섯은 미리 씻었습니다 이제 버섯을 썰고 있고 소금과 후추를 지겠습니다 아주 쌀쌀하네 그리고 버트를 프라이팬에 두르고 버섯을 곱씹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서 허리를 좀 두고 버섯은 곱씹니다 완료! 단! 여러분 이거 먹으면 면역력을 까지 지워줍니다 그리고 한국 버섯은 메이저 스톱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버섯을 드시고 오늘 지겨보세요 사랑..사랑..사랑해요?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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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